미소가 참 예쁜데요 미소 예쁘죠 되게 입이 크게 웃는다 아 칭찬인가요 매력이 안타깝게도 이 내용으로 강하는 시간 완벽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아 뜨거워 마장참겨줘요 어 안했는데 가르스길 근처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모자를 흘러 쓰고 케이크를 들고 오길래 저 남자 케이크 배달한당 친구 생일이라고 케이크 사들고 오시고 게임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 모임까지 한 한 시간 남았었나요 왜 날 만져봐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인마 아 민망하네요 아 민망하네 갈 수도 있지 왜 아 민망하네 장훈환씨가 사무실에 오셔서 화장실 좀 쓸 수 있겠냐고 아니 왜 자꾸 저기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? 아 손이 더러워가지고요 사인해달라니까 화장실 쓰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두부 기다리는 줄이 화장실로 갈아막혀서 지릴 뻔했어요 아 약간 약간 컴플레인인데요 이거는 사인해 줄이 길어서 지릴 뻔하셨대요 사과 좀 한번 해주시죠 박서진씨 남의 똥을 막았잖아요 이 배변을 막으면 안 되거든요 똥만이 너 똥당해 똥당해 죄송합니다 아휴 자 이기지마 정말 정냄이 없는데 네 아 그럼요 그니까 이쪽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박서진씨 네 강조하지 마세요 이스트 바로 하세요 보시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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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성훈 씨 같은 경우는 이상형이 원빈 씨라고 왜 웃어요? 아 성훈아 꿈 좀 꿰 영화배우 정유미 선배님 야 꿈 꿰 기억의 남쪽 제 첫인상에서 이분도요 그냥 되게 조그맣고 뭐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동기분도 중에 좀 죽을래라고 왔어요 죽을래라고 왔어요 이상형은 서로가 아닌지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여러 곳에서 포착됐는데요 두근두근 시작됐을까요? 피칠감 프리어급 그냥 꼭 로맨스가 있어요 환호성을 지른 이유는 아가네 씨의 스킨십 때문 그리고 그런 사실 다 거주절미하고 인나아 누나 때문에 되게 수월하네 그런 게 없네요 아 그런 건 별로 난 그런 건 싫어 이런 건 없네요 저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저는 뭐 그냥 다 돼요 약간 명상서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삶으로 다시 떠오르게 이런 거 맞아요 진짜? 삶으로 다시 떠오르게인데 저 그 책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요? 네 나 진짜예요?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때린 거 아니에요? 내가 때리신 거 같은데 죄송해요 알았다 틀렸네 왜? 네 본네트가 열렸어요 이상형이네 잠깐만요 야 왜 본네트가 열렸지 네 네 본네트가 열렸는데 됐어 아 키로는 없네 그냥 요거 네 요 버튼을 누면 요 버튼 한번 누면 네 그럼 아마 뒤에서 열 수 있을 거예요 아 진짜 나오네요? 뭐 좀 제가 들어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들게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? 진짜 무거워요 그쵸? 저거 아니죠? 저거 아니죠? 저거 아니죠? 저거 아니죠? 이거 어떻게 들고 오셨어요? 아 진짜 무겁다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졌지? 아 차가 안 나가나 했더니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물을 더 드릴게요 물을 더 드릴게요 아 그래서 이만큼이에요 그냥 막 만든 것 같아요 짠 저는 제 주변에 저를 재미없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너무 재미있는데 싫었고 없으면 재미있는 게 말이 아니고 아 근데 친구들이 왜 재미없다고 하는지 알겠네요 그쵸? 틀렸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진짜요? 네 이것도 무슨 노래길래? 제가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조지 헤리슨 노래인데 좋아하는 영화 같은 거 있으세요? 영화? 나는 사람이 나오면 다 재미있더라 어떤 거 좋아해요? 저는 About Time 같은 장르 뭐라고 하죠? 너무 사랑하는 영화예요 지금 밖에 잘 안 나가거든요? 저도요 아 진짜요? 저도요 아 진짜 아 사진 찍는 거를 잘 안 해요 아 저도요 아 그래요? 저 진짜 사진 안 찍어요 제가 진짜 사진 안 찍어요 저도 안 찍어요 SNS 막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안 해요? 네 아 저도요 남자에서 통틀어 이렇게 취향 비슷한 사람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진짜 진짜 비슷하고 처음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친해진 처음 만난 사람인 것 같은데요? 저도 처음 만난 사람인데 자꾸 부딪쳤다 자꾸 부딪쳤다 문자 왔어요 어머 오 이게 카메라가 안 돌고 있네 뭐야 뭐야 이거 그날 우리는 오 얼굴 다 깼네 오 손 봐 손 봐 아 어 어 이야 오길 보겠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I, nothing without you, so I wanna be with you, we belong, we belong, 이 노래가 이 정도까지? 이 정도로 이 정도로 그니까 되게 이 상황에서도 웃을 수가 있다고? 뭔가 이런 이런 느낌. 제형이 형이 그냥 따뜻하게 웃으면서 뭔지 아시죠? 뭔지 아시죠? 뭔지 모르겠어요. 자 그럼 해야 됩니다. 무슨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진짜 미치겠네. 자 이거 봐 이게 왜 떨어지지? 그게 왜? 아 너무 아파. 아 너무 아파. 그렇게 된 게 아닐 것 같은데. 그렇게 빡세게 안 해도 되는데. 우리 향미 누나를 추억하며 노래 한 번 띄우겠습니다. 보고 싶다 보고 싶다. 누나 고생했어. 안녕. 죽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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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그럼요. 감사합니다. 네. 와. 와. 뭐야. 왜 이렇게 웃겨. 그냥 저는 열심히. 열심히요? 네 저는 그냥. 엄청 Nevque가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 YOUR demek. 저의 früh이 그 retrie. 외국에서 개발냐. 이거 죽여. 뉴 Hollis, た sp. 이제 보는 거야. 그래 뭐예요? 타이포함. 그렇지. 본 적 mogelijk. вами был Schneider, 최종 De essay에 него 받 Twink lines가 loro fort. 영식 씨 쟤 목소리 벌써 까모은 거예요? 동백이야 동백이에요 동백이 아니에요 동백씨요 아니 아니 공불리 공불리다 아니 어딨어요 어디에 있어요 아 그래요 까멜리아는 잘 여셨어요 오늘은 엔젤 아이젠 찾아본 거 티내지 마세요 아 havia modes 발자Ż 당시가 혹한 그룹의 이름은 응 dbc hbc 축하드부뇌 예 a or a 알고있죠 아 away 굉장히 팬이었습니다 경 Negative Ain't nobody 나 모아야죠? 죄송합니다. 천에 이렇게 이런 모습 보여드렸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. 잘 보고 계십니다. 어저께요?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. 이 기자가 연기를 하는데 자기 연기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에요. 내 스스로 내가 하는 표현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게 만들어 주시니까 하면서 자신감도 더 상승을 두 분 만에 브로맨 스포즈 뭐 팔 스포즈 뭐 팔 스포즈 뭐 팔짱도 좀 자 그게 많이 노력한 거예요 많이 노력한 아니 그거 위해서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타투리 연습하러도 막내였구나 그렇죠 한 번도 생각했는데 너 좀 돌아오는 거 같은데? ribbon 이런 한량과 이런 머슬벤이 하고 일을 하게 될 수는 너무 좋았는데 머슬벤 이건 진짜 잘해요 봐 안 alguém 엄청phasứ 아 teens 시ون늘이가 갈몸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인 subt는 any 누가 정're or 누가 진 건 죠 아니야 너무나 좋아하는 연기자분들하고 한 공간 안에 있는 인물을 연기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의 촬영이 있고 저 한참가 앉은 것 좀 찍어봐요 여러분 한참이 되게 겸손하게 앉아있어요 자아는 씨 그 사인 cd를 아우 무슨 소리세요? 아우 죄송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우 조용히 하세요 독대 꽂힐 무렵에 제가 나가야 되는데 야 야 주택이라고요? 독대가 괴로워 3천원 있어 야 교통카드 들고 댕니다 교통카드 야 다 뒤져봤어 3천까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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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 쪽 가라니까 바로다 겹치기 싫어서 겹치기 싫어서 어땠어요? 마크가 어떠셨어요? 마크가 아우 술이랑 음료를 엄청 싸웠어요 파티는 잘하셨어요? 거기서 잘하셨어요? 그러셨어요? 아 기억나요